한화 SNC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인 지벨리와 MOU를 맺고 대중소 상생 네트워크 협의체인 지상생을 발족했습니다. 한화 SNC 안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SNC와 지벨리의 대중소기업 상생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협약식에는 한화 SNC 김용욱 대표이사와 지벨리 경영자협의회 이영재 회장 등 관계사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용욱 대표이사는 인삿말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국내 대표 벤처벨리가 협력하는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구축한 만큼 창의적인 이종 간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벨리는 서울의 구로와 가산 등 국내 최대 디지털 산업단지의 중소벤처기업 연합으로 1만 2천여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화 SNC는 이번 협의체 발족을 통해 지벨리 입주기업 중 선정된 20개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사로 우선 선정하고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공동 발굴하기 위한 정기 포럼과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앤 크리에이티브 한화 SNC 안소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